경기장의 전투! 바보녀석! 인던들 대체 뭐가 중요하다고! 가자! 전설의 상자는 우리가 갖는다! 드래곤워치 액티베이트! 스피노스, 라이칸, 드라큐스, 공거! 슈퍼리온 변신! 다온아, 아르마! 다들 밖으로 나가게 해줘! 알았어! 이쪽으로! 빨리요! 밖으로 나가세요! 다온아! 얘들아! 어서 저쪽으로! 왕을 놓치면 안돼! 렛! 으악! 그윽! 으악! 으악! 흐으! 결제서부터 해! 추러 버려! 쉬아!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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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끝난 거 아니니까 기다려!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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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으흐흐 으흐흐 고고! 아니, 그건 안 돼! 다음엔 이렇게 운이 좋진 않을 거야 참, 이런 무기를 계속 써야 해 이게 제일 쓸만하잖아 아, 지금은 최선이야 어, 안 돼! 이대로는 어렵겠어 슈퍼리온이 더 필요해! 드래곤워치 액티바이트! 슈퍼코어 결합! 레토랜 소팔! 슈퍼코어 결합! 레토라! listening! 빨리 왕부터 구하자! 를에 더벌어난 millions에는 제대하게 용서하지 않겠다! 배신자는 바로 엡실론이야! 우리를 이끌 자격이 없어! 건담! 트리트론 샷! 무력 한 번에 지치다니! 일단 힘을 배축해야 돼! 이 싸움에 모든 게 달렸어! 폐야!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고맙구나. 얘들아! 여기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우리 둘뿐이야! 어? 터메이더 블레이드! 다들 싸우느라 정신 없으니까 우리가 전설의 상자를 가져오자! 어? 히히히! 겨우 이 정도 신뢰밖에 안 돼! 남이 어디 손을 들이는 거냐, 이 괴물들! 빨리 도망쳐! 우리가 아주 큰일 날 생각을 했나 봐! 으아! 으아! 흐아! 흐어악! 흐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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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전설의 상자만 구하면 날 끝이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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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토, 그만해! 더는 무리야! 힘이 다 빠졌잖아! 그럼 포기하시던가! 내 친구들한테 가까이 오지 마! 레토, 얼른 안 돼! 으악! 당장 그 상자 이리 내놔! 경기에서 졌잖아! 이건 자네한테 줄 수 없어! 내 말이 부탁하는 소리로 들려! 아, 트라이온! 괜찮아? 난 괜찮아! 일단 여기서 피해! 그 상자는 너도 절대로 가질 수 없을 거야! 네 손에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상관없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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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온이 힘을 못 쓰고 있어! 이 상태로는 못 싸워! 흠! 한 상대! 우리도 지금 힘이 다 빠졌어! 그래! 듀오크나이트를 불러야 돼! 흠! 그래 알았어! 너흰 쉬고 있어! 드래곤워치 액티베이트! 슈퍼코어 결합! 주크나이트 소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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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창원! 홀리라이트! 흠! 흠! 이 상자는 트라이온에게 줘야 해! 오직 챔피언만이 이 상자의 주인이니까! 어딜 가시려고!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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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상자가 저기! 아! 슈퍼코어! 강산! 저 슈퍼코어의 에너지가 트라이온의 에너지와 일치해! 분명 트라이온의 슈퍼코어야!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멈춰! 그 힘의 주인은 트라이온이야!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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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선이 필요하다면 줘도 됩니다! 헤헤! 알았다! 가져가려! 좋았어! 이제 힘을 채워줄게! 드래곤 워치 액티베이트! 불군의 파이터 트라이온! 슈퍼 리온! 변신! 흐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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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운이 넘치는 적은 처음인가? 그 작은 모래시계가 슈퍼 리온의 힘을 저렇게 키워준단 말이야? 흥! 그래서 겁도 없이 우리한테 덤빈 거로군! 우린 포기하네! 절대로 아네! 그 상자는 내꺼야! 흐앗! 흐앗! 흐야앗! 흐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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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트라이온을 막을 상대는 없을 것 같아 우리 편이라 정말 다행이야 적으로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힘들게 꾸히 구퇴한답 마스터 오메가님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복수할 기회가 있을 거야 드디어 슈퍼리온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았어 슈퍼쿠어다 이렇게 또 그냥 놓쳐버리다니 말도 안 돼 트라이홉 헤라클레스 컵에서 우승한 걸 축하해요 부상으로 이 상자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우리 마을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폐하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들의 마을을 다시 만들어 가세요 고맙구나 트라이온 경기에서 챔피언이 된 것도 정말 축하한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럼 이제 다음 계획은 뭐야, 친구? 우리랑 여기서 살면 안 돼? 그 전에 엡실론을 찾아서 부모님의 복수를 하는 게 먼저야 그렇다면 우리도 너랑 같이 갈게 대장님, 도미니크 마을을 누가 공격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걸 묻는 걸 보니 그 마을 출신인가 보구나 내가 생각한 게 맞지 그건 엡실론의 소행이야 엡실론의 소행이야 어떻게 그런 짓을... 지금 어디 있어요? 윙라이언과 힘겨운 전투를 벌인 후로 모습을 감췄어 윙라이언? 그 이름 정말 멋진데요? 이름이 왠지 슈퍼룸 같은데 엡실론을 이기려면 윙라이언의 경험과 힘이 필요해 야옹아, 빨리 와! 윙라이언 찾으러 가야지 윙라이언, 어디 있는 걸까?